네,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. 오늘 월요일 또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 주 시작하셨기를 바라면서 자, 오늘부터 또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성공 투자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새롭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UR플래닝의 고승철 대표 함께하셨어요. 대표님 어서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부분 또 가려우신 부분 시원하게 좀 긁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과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과거에는 특히 저희 엄마 아빠 때만 하더라도 월급만 착실히 모으면 집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 저희 세대에게 그 얘기를 하면 다들 팔짱을 끼고 음 이런 반응을 좀 보일 것 같아요. 자,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의 흐름들 자세하게 재미있게 좀 이야기를 나눠주실까요? 네, 지금도 착실하게 모으면 집 살 수 있어요.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2, 30년 걸릴 뿐이고 예전에 한 10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낙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.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소비자 물가와 부동산의 연결성입니다.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. 정부나 정책을 쥐락펴락 하시는 분들이 과연 가격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얼마나 올랐을 때 과연 거품이다, 버블이다, 집값 잡아야 된다, 규제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할까요? 그 기준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더라. 그래서 소비자 물가는 과연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올랐으며 부동산은 각 주요 단지별로 얼마나 올랐는지를 눈여겨보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했으니까요. 재미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제목은 소비자 물가와 부동산 30년이고요. 다음 페이지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GDP라고 그러죠. 80년의 중반에 한 3천 달러니까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얘기고 지금은 이제 2만 8,700, 2015년 기준인데요. 2018년도 기준은 한 3만 불 정도 되다 보니까 얼마나 올랐습니까? 한 10배 정도 상승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립대학교 등록금 기준으로 보면 80년대 중후반에 5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물론 대학교 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약 500만 원이니까 한 10배 정도 올랐고 최저임금을 보시게 되면 아르바이트들 보시면 500원, 600원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? 7,530원에 문재인 정부 임기 마일 정도까지 가면 만 원 정도 때까지 올리겠다라고 지금 공포를 한 상황이고요. 짜장면을 보면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말이죠. 한 동네마다 달라요. 한 700원 정도 되는데 2015년 기준은 5천 원. 저렴한 대들은 아직도 1,000원짜리, 990원짜리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호텔, 중식당 같은 데가 한 15,000원 정도 받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. 라면을 보면 100원, 200원짜리가 지금은 600원, 900원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5배 이상 올랐습니다.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. 소주도 역시 200원에서 1,000원 정도로 한 5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. 과자 보면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. 알맹이는 없고 질소 사먹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100원, 200원 했던 것들이 1,200원, 2,000원 또 마트 가시면 멀티형이라고 해서 봉지 되게 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 4,000원, 5,000원도 받는데 어쨌거나 10배 정도 상승을 했고 20kg짜리 기준으로 해서 쌀값을 보면 80년대 중반에 한 2만 원 15년도 기준으로 한 4, 5만 원 이것도 브랜드마다 요즘은 또 다르죠. 그래서 임금님표 이런 것들 보면 지난번에 갔더니 6만 4천 원, 6만 8천 원 이렇게 봤는데 브랜드마다 좀 다른데 어쨌거나 한 두 배 반 이상 상승을 했다. 몽고류도 옛날에 샤프라고 그러죠. 이런 것들은 천 원, 천 원 했던 게 지금도 똑같이 천 원입니다. 이 얘기는 완제품이 중국에서 저가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 사실이 있고 애초에 이게 공급됐을 때 너무 비싸게 공급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어? 몽고는 안 올랐네 라고 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섞고 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중교통 이제 서울 기준으로 보면 버스가 88년도에 140원 우리 막 엽전 시대잖아요. 토큰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140원 갔던 것들이 지금은 얼마입니까? 지금은? 지금은 천 얼마 가는데 이제 카드로 계산하시잖아요. 그래서 요즘은 띡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버스는 그랬고 지하철이 얼마였냐면 170원, 200원, 250원 넘어가다가 지금은 역시 아까 버스와 마찬가지로 환승을 해야 되니까 띡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과연 얼마 올랐냐? 지금 소비자 물가를 쭉 보면 얼마 올랐습니까? 대략 10배 미만 정도 상승을 했는데 과연 부동산은 얼마가 많이 올랐길래 이런가를 보여드렸는데요. 일단 이번 페이지는 한강 이남입니다. 강남구가 아니고요. 서초구가 아니고 한강 이남에 유명단지 몇 개 끌고 왔는데 보시죠. 대치동의 음마파트 31평형이 89년도 기준으로 8,500만 원 가던 게 지금 한 16억 정도 갑니다. 한 18배 이상 상승을 했고 34평 같은 경우에도 1억이 채 안 됐던 게 지금 18억 정도 찍고 있으니까 18배 이상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쿠정덕 한양아파트 뭐 요즘에 재건축을 한 해 안 한 해 말은 많지만 27평 기준으로 9천만 원 가던 것들이 지금 19억 21배 정도 상승을 했고 개포주공 일단 요즘에 뭐 2주를 한 해 만에 시끌시끌하고 있습니다만 11평 기준으로 2,500만 원밖에 안 했어요. 근데 지금 얼마 가냐면 뭐 많이 가죠. 14억 이상 찍고 있으니까 50배 이상 오른 단지도 있고 잠실주공 5단지 이제 그 동네의 대장주이면서 랜드마크인데 34평 기준으로 9천만 원 했던 것들이 지금 18억 5천 정도까지 찍었기 때문에 약 20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먹동주공 2단지가 27평 기준으로 어? 공교롭게도 같네요. 그죠? 9천이 있던 게 지금 9억 정도 가서 10배. 그 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모크아파트 재건축 대상 후보지인데요. 15평, 20평 기준으로 해서 11배, 10배 정도 올랐다. 그러면 한강 이남의 여의도가 됐건 대치동이 됐건 압구정동이 됐건 이런 쪽의 아파트들 쭉 보면 평균 몇 배 정도 올랐을까요? 대략 한 20배 정도 올랐다. 그래서 한강 이남은 단진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20배 정도 상승을 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한강 이북을 먼저 보면 성산동 시영아파트 마포 쪽에 있는 거죠. 성산 시영아파트 25평이 7천만 원 가는 것들이 6억 4천 그러면 한 7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. 상계주공 3단지 노원역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. 3단지 같은 경우가 4천만 원 가던 게 2억 5천 그래서 6배 정도 동부 2천동의 한강 맨션 27평이 그때는 상당히 비쌌죠. 1억 8천 정도 가던 게 지금 22억 그럼 12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. 은봉동의 대림아파트나 광장동의 극동아파트 이런 것들이 각각 8배 6배 정도 상승을 했다. 따라서 한강 이북에 있는 아파트들 평균을 보면 한 8배 9배 정도 올랐다.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. 이거 말고 아파트 또 있죠. 90년대 초반에 지어졌던 1기 신도시입니다. 분당 서현동에 있는 시범단지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올해 초기준으로 해서 7천만 원 가던 것들이 5억 2천 그래서 7배 정도 일산마두동 우방아파트가 6천 2백 가다가 4억 8천 그러니까 7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. 평촌에 있는 꽃마을 건요아파트 37평형이 한 4배 정도 상승을 했고 부천 중동 신도시에 있는 미리네 송선아파트도 4.5배 정도 상승을 했다. 그러면 1기 신도시 쪽에 평균 상승률을 본다면 6배 정도 상승을 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다시 처음에 한강 이 남에 있는 아파트들을 본다면 모든 아파트가 똑같습니다. 그때는 이런 용어조차도 없었죠. 매과 대비 전세가율 매과 대비 전세가율이 그때에도 있었겠죠. 그렇죠? 몇 프로나 됐을까요? 지금처럼 60% 70% 때 80% 육박하진 않았을 겁니다. 40%에서 45% 정도인데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50%를 잡으면 일태면 한강 이 남에 있는 것들이 약 20배 정도 상승을 했다. 라고 보지만 사실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보면 평균 한 40% 실거주하신 분들은 20배 투자하신 분들은 약 40배 이상의 수익률을 얻었다. 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. 그 밑으로 보시면 역시 한강 이 북을 본다면 곱하기 2 정도 하셔야 되는 거고 일기 신도시도 곱하기 2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.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. 같은 한강 이 남이에요. 같은 같은 한강 이 남인데 위쪽에 있는 것들은 다 기본 20배 18배 이상 올랐는데 이 밑에 두 개 단지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. 그 이유는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내가 재건축을 하고 있든가 내 옆에 딴 제가 재건축을 하면 덩달아 오른단 말이죠. 여의도의 목화파트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?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. 목동주공 2단지도 최근에 종상향 문제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이 풀려가지고 그나마 숨통은 튀었지만 좋은 경기 때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률이 그닥 높아 보이진 않는다. 따라서 제가 뭐 어디를 살아 어디가 더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보다는 지난 30년 동안 어디가 많이 상승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면서 내가 실거주라든가 투자 목적은 어디가 좀 낫겠다 이건 좀 표를 보면서 좀 충분히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 기조는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던 지역들 위주로 해가지고 학교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더 탄탄해지는 그런 도시 성격이 좀 띄어지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따라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가능성 있는 지역을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많이 올랐던 지역 어디 안 오른 지역 없단 말이죠 최근에 그거 다 무시하시고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는 그런 전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표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도움되셨는 건 모르겠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유익한 그런 소식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